너무 이쁘다, 노을 오랜만에 운동 나와서 오늘은 너무 예뻐요 끝없는 나하고 싸움 슬럼프는 있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운동 운동 다시 시작합니다 이 길을 건너서 또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좌르륵 끝까지 해서 300m 왕복 600m 4바퀴 4바퀴니까 6,4,24 아 2.4km 밖에 안되네 아 이쪽 4km 밖에 안되네 어 6바퀴 오늘은 아 이 길을 오늘은 천천히 5일만에 나왔으니 천 해서 이 바위 1시간 걷고 한번 다시 저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et's go 저와의 싸움 4편 7일 그래서 놀래 3 넘게 아 이 참새들이야 참 너무 예쁘죠? 여기 참새 이렇게 많은데 참새 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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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 꾸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멘 무슨 일이래? 잠깐만 참사들이 참사들이 합쳐 날씨 때문에 그런가? 날씨 때문에 그런가? 우와 놀람 놀람 깜놀 안녕 많이 갔네? 아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찍어야 돼 짠 날씨 왜 잘 크고 있어 알겠지? 잘 크고 있어야 해 하하하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뒤집어 길 너무 예쁘죠? 밤에 제가 운동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장난 아니네요 하늘 처음에 나왔을때보다 달라 길 너무 예쁘죠? 밤에 근데 무서워 이제 탄력 받았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